리버렛츠 리버렛츠 네 저는 지금 렌치스타의 집에 들어와 있습니다. 현관을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지금 제가 선 이곳으로 오시게 되는데요. 제 오른쪽으로 보시면 리빙룸이 있습니다. 아주 넓은 리빙룸이 있고요. 리빙룸 건너편으로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. 그리고 제 왼쪽으로 보시면 세퍼리 밴 투 배드룸과 원풀 베스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제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부엌이 있게 되는데요. 부엌 뒤쪽으로 보이는 댁이 아주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. 리빙래의 스포츠가 있습니다. 네, 저는 지금 스카이라이스로 매우 밝은 부엌에 나와 있습니다. 아침에 급하게 아침을 드실 수 있는 블랙퍼스트 에리아가 있고요. 그 건너편에는 다이닝 에리아가 있습니다. 다이닝 에리아 옆에는 파이어 플레이스가 있어서 저녁을 아주 우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. 이 집은 쇼세일로 나온 집이지만 현재 주인이 살고 계셔서 컨디션이 괜찮은 집입니다. 쇼세일에 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으신 분은 직접 오셔서 내부를 보시고 난 뒤에 투자할 금액과 투자하고 난 뒤에 변화할 집의 가치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탑부동산의 김병우였습니다.